와 너 어제보다 되게 내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이야 진짜 팬들이 블랙 좋아하는 거 알고 블랙 좋아해요? 나 블랙 좋아하지 근데 제가 요즘에 그래도 옷이 거의 블랙이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다른 색깔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랑 가위바위보 할 사람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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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다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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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쏴버려 쏴어 요즘 소화 정가 나 열미용 정말 와 너 예쁘다 아 나 복싱 배웠었잖아 오오 최윤이 진짜 복싱 배웠었어요 진짜에요? 앞으로가 앞으로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 그리고요 가드를 올리고 스텝이 있어요 이게 원 투 원 투인데요 원 투 원 짚 짚 짚 앤너 원 투 앤 짚 짚 짚 짚 짚 짚 원 투 야 대박 제가 배운 거 여기까지였어 나도 배운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거 있어 이거 막 무릎으로 막 아 오케이 알았어 저희 숙소에 매니저 언니가 그게 있거든요 복싱하는 거예요 맞아 게임기로 그거 해서 저희 그걸로 운동해요 울리고 리듬을 타줘야 돼요 그냥 폼락에 아니 언제 집을 갔는데 유나 혼자 거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와 나 이거 유나 거 있는 건데 탑락 이거 되게 마시멜로 같이 생겼다 같이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나 그거 받았어 뭐? 바비 헉 에디야 여기도 유나잖아 내 머리카락 같아 아침에 깼을 때 유나잖아 바비 유나 같아 유나잖아 머릿결 진짜 내 머리카락같이 예쁘다 따라해줘 바비 어떻게 따라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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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가 밀었을 때 그냥 일자로 넘어가야 돼 귀여워 귀여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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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띄셔요? 안 띄셔. 그럼 앞으로도 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집이 안 띄셔요. 뭐야 얘? 비웃었어? 언니 이거 귀엽다. 뭐? 다시 한 번 말해봐. 나 주디라서 이거 주신 거야. 언져볼래. 주가 어때 뭐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뭔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너무 귀엽죠? 좀 앞으로 나올까요? 네. 여러분 앞으로 나와. 좋아 좋아. 네. 여기로. 영채야 너무 이쁘다. 영채야 너무 이쁘다. 예지야. 잘했어요. 나야. 미안해. 나. 공주는 나야. 어제도 이거 있었잖아. 그거 또 받았네. 아니 공주는 난데. 너 공주 해. 나 왕비 하네. 나는 인명 받았어 지금. 이거 없어? 어 없어. 나는 왕비야. 나 그거 있어. 나 상 받았어. 트로피. 트로피? 아 봤어. 무슨 상? 공로상. 진상. 내 맘속 1등. 우와. 우와 안경 멋있다. 귀여워. 봐줘. 봐달래. 내 맘속 1등. 아 귀여워. 축하해. 내 맘속 1등. 영혼이. 내 맘속 1등. 영혼이. 맘속 1등.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딱 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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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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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드페리야. 하드페리야? 너 노래 불러줄래? 나 그래? 나 그래? 같이 불러줘. 불러줘. 노래 알지? 알지. 그치? 알지. 언니도 마이크 틀고. 야 멋있다 방금 유진이. 오늘. Don't do. Hi Carrie. Don't do.